오늘 했던 뉴스 시사평가 김정배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귀성객 상대로 여야가 민심 잡기에 나섰는데 각자 방문한 장소가 달랐죠? 어디를 갔습니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인천에 산림동포복지회관이라고 있어요. 일찍 때 강제로 끌려갔다가 귀국을 하시는 곳인데 이것을 방문을 했고 이왕구 원내대표는 119 안전센터를 방문을 했는데 산림동포복지회관은 아무래도 민생코드라고 봐야 되겠고요. 119 안전센터는 말 그대로 안전코드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누리당은 양수겸장으로 간 것 같고요. 세정치연합 같은 경우는 용산역에서 정책 홍보물을 나눠줬는데 명절 때마다 사실은 전통적으로 해왔던 그런 모습이죠. 용산역이면 호남선 출발하는 곳이니까 또 그렇죠? 네. 또 대변인 논평들도 내놨죠? 어떤 논평들이 나왔습니까? 세정치 민주연합은 주로 세월호법 역시 세월호법을 이야기를 했고요. 새누리당 대변인 같은 경우는 민생 경제 그러면서 또 세월호특별법도 언급을 했는데 약간씩의 지금 결이 다른데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세정치 민주연합 같은 경우는 세월호특별법이 최대의 민생현안이라고 주장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정규 국회에서 분리차리를 하자 세월호특별법과 민생법원은 분리차리를 하자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봤어 왔기 때문에 세월호특별법에 거의 올인을 하는 이런 모습을 안 보일 수가 없는 거겠고요. 이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경제 활성화 화두가 세월호특별법하고 같이 가는 것을 좀 원하는 것 같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경제 활성화 화두가 세월호특별법을 일정하게 무디게 해 주기를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특별법을 언급을 함으로써 일정한 어떤 방어적 측면도 같이 띄고 있는 이렇게 문평을 이렇게 읽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추석 밥상에서 국민들이 어떤 얘기를 더 많이 할 것이냐. 거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지금 여야가 그렇게 조금 결이 다른 목소리를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죠. 크게 본다면 그게 두 갈래일 것 같은데요. 하나는 역시 세월호특별법이겠고 또 하나는 경제 및 인생 및 조금씩 단어만 다르지만 간단히 얘기는 먹고 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명절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가족의 존재를 부각시킨다는 점. 이 점에 입각해서 본다면 이 세월호특별법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밥상머리에서 집중적으로 거론할 가능성을 배제를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내 자식 먹고 사는 문제 당연히 부모들 입장에서는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먹고 사는 걱정으로 이 밥상머리 논의가 이어지는 이런 패턴이 일반적이라고 볼 때 정부가 9월 1일에 부동산 대책이라는 걸 내받지 않았습니까? 이틀 뒤에는 규제 계약 회의를 했어요. 그러면서 일정하게 경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추석을 앞두고 좀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일정을 짜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이런 분석도 있는데 아무튼 두 가지 특별법과 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밥상머리에 올라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야라 모두 여기서 어떤 게 주되게 이야기가 되고 여론이 조정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일방적인 희망사항일 수가 있는 게 양당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의 실망감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이게 최근에 여론조사 추이를 나타나는 게 세정치 민주연합의 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물리당도 같이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세월호 특별법을 파결짓지 못하는 정치적 무능에 대한 염증이라고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다가 또 하나가 불을 질렀죠. 이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버렸단 말이죠. 방탄국회 이른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컹그룩을 떠나서 어떤 여야 양비론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본다면 차물리당이 유리하게 세정치연합이 유리하게 추석 민심이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은 어찌 보면 더 적을 수도 있다. 그렇게도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치권 전체에 대한 환멸만 더 커지는 그런 추석 민심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나저나 추석 끝나고 나서도 계속 이렇게 국회도 못 열고 이러면 그 환멸은 점점 더 강해질 것이고 그걸 의식해서 어쨌든 누군가는 양보해야 이게 타결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솔직히 참 전망이 어두운데요. 일단 지금 정의학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 추석 연휴 끝나고 15일에 본회의를 열어서 비쟁점 법원이라도 먼저 처리를 하자고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건 사실상의 분리처리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건데 따라서 세정세 민주연합이 여기에 응할지 솔직히 미지수입니다. 따라서 세월호 특별법 문제가 풀려야 다른 것도 같이 풀리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양당 모두 해법을 내놓는데 더 이상은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 차례 확인이 됐단 말이죠. 첫 측면에 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추석 연휴가 상당히 깁니다. 여기에다가 대체 휴일까지 감안을 한다면 주말 이틀에다가 또 연휴 이틀 거의 5일이 흘러가게 되는 건데 오히려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세월호 특별법 문제가 일정하게 무뎌지는 것 이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정치권에서 해법을 내놓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다른 의자가 등장을 하고 그러다 보면 세월호 특별법은 뒤로 밀어놓고 현안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상황 논리를 앞세워가지고 다시 국회를 정성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세정치 민주연합의 입장을 바꾸는 셈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죠. 과연 그런 결정이 날지. 일단 오늘 새누리당의 이완구 원내대표는 아까 말씀하신 정의화 의장이 제안한 15일 의원 본회의 말이에요. 그걸 당 소속 의원들한테 문자로 공지했다면서요. 거기에 대해서 야당은 지금 반발했죠? 그렇습니다. 이게 뭐 새누리당 입장에서의 나쁠 게 없죠. 그런데 세정치 민주연합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이 결국은 분리처리니까 지금까지 당의 기조와는 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국회의장이 어찌 보면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내용적으로는 안쪽으로 쏠리는 것이 아니냐. 세정치 민주연합에서는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15일 본회의는 지금으로서는 열릴지 안 열릴지 가늠하기 쉽지 않네요. 네. 김종배 씨 아까 분석대로 혹시 현안 처리 쪽으로 세정치 민주연합의 입장을 바꾼다면 열릴 수도 있다. 그렇죠. 아무래도 양 정당이 모두 초석의 여론을 아주 예의주의해서 볼 것 같은데 하나만 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 명절이 되면 여론 장터가 열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뭐하냐면 민족 대이동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각종 정보와 의견이 섞이면서 하나의 여론이 형성이 된다. 이런 전제가 깔려 있는 건데 다른 쪽에서는 꼭 그렇지도 않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디어 환경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자식들이 고향에 가서 정보를 주고 또 부모의 의견이 여기서 범을 해주면서 여론이 형성이 된다. 이미 그런 시대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민심의 여론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분수령을 이루면서 확 바뀌고 이렇게 가지를 또 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원래 생각하던 대로 그냥 생각들 하시지 않겠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였습니다.